다음 제2장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우에서 봤던 것처럼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이런 법은 법치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죠. 그렇지만 행정정의에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다시 세 가지로 나오죠. 세 가지로 나누는 데 키워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단어만 쓰겠습니다. 법률유보, 법률우의.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인데요.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작용은 상위 법률에 반하지 말아야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이 중에 쟁점이 있는 게 유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쟁점이 연결되는 것이죠. 법률유보 원칙을 한번 봅니다. 법률유보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논리맥락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치행정은요. 일정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그게 적법이죠. 그런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면 위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과 적법을 판단하는 것은 소송구조 어디에서 하느냐? 본안 판단에서 합니다. 이게 핵심해요. 소송구조 중에서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논의된다. 이게 바로 논리와 맥락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맥락을 정확히 익히셔야 돼요. 자, 위치 다시 한번 잡아 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요. 행정이 법에 합치하면 적법. 합치하지 않으면 위법. 그런데 일정한 행정작용의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것은 소송에서는 본안 판단의 문제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소송구조에서 본안 판단에서 논의가 된다. 이게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 법률유 원칙과 관련해서 개념은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이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더라. 그러면서 판례, TV수신용 판례와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헌재는 이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중요성한 유보수를 취하고 있다. 논리 맥락은 뭐다? 본안 판단에서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본안 판단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데 그때 일정한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결국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다. 논리구조는 어디 있다? 소송구조에서는 본안 판단에서 논의된다.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